우리 아기들 브이로그도 참 좋아해서 지은이 이쁘다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아침 먹었어? 지은이 이쁘게 하고 있어야지 카메라 이쁘게 나오지 그렇지 표정 이쁘게 오늘 어떤 촬영 하시는 거예요? 오늘 영상 강아지 노래 영상 뮤비 지은이 가사 다 외웠어? 지은이 이쁘게 하고 있어? 지윤이 지윤이 메이크업하니까 어때요? 네 예뻐졌어요? 아직 더 예뻐질건데 아직 입술도 안발랐는데 우리 지윤이 여기 빠이빠이 한번 해봐 빠이빠이 오늘 잘할 수 있어? 네 음 알겠어 강아지 노래 마음에 들어요? 네 선생님이 가상 엄청 신경써서 썼는데 마음에 들어? 네 알겠어 언니 작사답고 하시는 거 오 신났어 송이! 지은아, 강아지 키워? 다 같이 키우고 있어? 응 들어가세요, 어머니가 멋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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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아, 카메라도 한 번씩 봐줘야 해 지은아, 카메라도 한 번씩 봐줘야 해 저쪽, 저쪽 카메라 저쪽이, 그쪽이 앉아서 해 그래서 하면서 옷이 너무 길어 보인다 지은아, 그렇게 주면서 카메라도 계속 한 번씩 봐야 해 아우, 어려운 질문이지? 네 지은아, 요거트 좀 먹어 아,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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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